한국에서 몰래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장기풍이라고 합니다. 쫑쌍! 쫑쌍! 제가 며칠 전에 일본 여사친 니나 라는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나. 굉장히 예쁜 친구고요. 일본하면 또 몰래카메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 몰래카메라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일본 여사친 니나에게 한국인의 매운맛 몰카를 우리 현수영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그냥 초롱이에요. 초롱이 오늘. 초롱이 오늘. 가시죠. 자, 니나 지금 돌고 있으니까. 어,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깡꼬꾸노 시초자니. 아이사치치 때 후다사이. 안녕하세요. 부끄러워요. 더 부끄럽게 해줘? 안 돼. 소리 한번 들려줘? 아니, 안 돼. 계단. 네. 조심, 조심. 여기 앉을까? 여기 좁다. 여기 앉아. 여기. 니나 여기 앉아. 니나가 들어갈래? 응. 니나짱. 네. 온도 얼마나 걸렸어? 한 시간 정도? 아, 한 시간 안 되네? 50분 정도? 언제 시간 됐을까? 응. 너 눈에 보고 들어갔다. 진짜? 응. 예쁨이 들어갔어. 아, 진짜. 아, 진짜. 씨, 씨, 씨. 한번 자기소개 한 마리 해봐. 자기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본 오사카에서 깨우는 어, 한국어는 외운지 4년째? 3년 넘어오어. 4년? 응, 응. 근데 리나는 한국말 너무 잘해. 한국말 못하는데? 넌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해. 어, 이거 좀... 오, 나 일단 이거 나누고 키드님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응. 편하게 있어. 응. 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커피? 맛있지? 맛있지? 오케이, 맛있거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알았어. 응. 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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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야? 하아... 선물이야. 오다 주웠어. 오? 제주도 과자? 아닌가? 오다 주웠는데 가지려면 가지고. 어떻게 할래? 열어도 돼? 응? 열어도 돼? 들어가. 나도 오다 주워가지고 뭔진 모르는데 오다 주웠다고? 응, 니 선물인데.. 선물이지. 오다 주웠는데 오, 가지려면 가지고. 맛있겠는데? 우와, 이거 뭐야? 제주도 과자야? 응. 제주도 과자라면서. 내가 샀다면서 뭘 사 주었다고? 뭘 사 주었다니까 네 선물인데 주웠어 내 선물이래? 네 선물인데 오다 주운거라고 맛있겠다 가질거야? 가지면 안돼 아니 그냥 선물이잖아 프레젠토 오다 주웠다고 가져와 정말 맛있어 하나 뜯어줘 노란색 뭐 무슨 맛 먹을래? 맛있게 보이네 이거 맛있겠다 폐양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는데? 오다 주운거 친구 진짜 좋다 뭔 말이야 맛있는데? 제주도 어디 갔어? 혹시 제주도 과자에요? 네 네 이거 산거에요 혹시? 네 네 이거 돈 주고 사신거냐고 네 산거에요? 선물해줘서요 선물인데 돈 주고 산거에요 지금 백 이거 아지타스 백 이거랑 내가 지금 없어졌는데 과자랑 똑같은데 이거 지금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신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사람이에요? 네 한국말 몰라요 이걸 샀냐고 주언냐고 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제거랑 종이빵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한국말 전혀 몰라요 누가 가지고 온거에요?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말 할 줄 알아 아 잠깐만요 이거 뭐 산거에요? 아니면 가지고 온거에요?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이 사람이 줬다고요? 네 네 아 말이 안 통하잖아 이게 지금 제주도가죠 이거 지금 제껀데 이거 지금 딱 봐도 이게 지금 종이빵도 제꺼고 이거 제껀데 지금 어디서 가져왔어요? 한국말 할 줄 알아 아 죄송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돈 주고 산거에요? 아 저 몰라요 그냥 선물 지금 받아 가지고 뭐고 뭐라고 해서 이거 오빠가 산거 아니에요? 이거 오빠가 산거 아니에요? 이거 오빠가 산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말이야 지금 이게 한국말 몰라 오빠가 오빠가 가셔가 왔는데요?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훔쳤어요? 아니요 오빠 오빠 제주도 갔다 온거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선물 아유 뭐라고 하는거야 오빠가 선물이라고 한국어로 할 줄 알아요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이 사람? 응 할 줄 알잖아 못난 못난 왔다시 아 한국말 할 줄 아유 아니 어떻게 왔다시야 기영님밖에 몰라요 아 근데 제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어떡하면 어떡해 이거 지금 훔쳐가고 이거 지금 절도야 절도 이거 지금 공항에서만 팔아요? 응? 공항에서만 팔아요? 공항 면세점에서 내가 지금 할구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백화점이나 안 팔아요? 백화점 98에 이거 한정판 지금 제주도 과자 한정판인데 이게 지금 아 진짜요? 오빠 제주도 과자 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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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같은 존재인데 이거 좀 아니 뜯었잖아 지금 이거 안 되고 아 죄송해요 어떡해 아니 지금 이거 뜯어먹었잖아 이거 지금 네 아 진짜 변상이야 빨리 아 변상하시라고 그쵸 뭐라고 아니 이따 말아주잖아 어떡해 제가 돈으로 이거 제주도 제가 저 한국어 정말 안 돼가지고 이 사람 한국어 괜찮은데 오빠 오빠가 얘기해줘 아니 아 죄송해요 이거 야 이거 어떡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한 개 한 개씩 먹었는데 이거 지금 그쵸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짜증이 나 아 진짜 실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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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됐어요 아 짜증맞다 어 어이구 진짜 아니 한국어 하루종일 안 하잖아 아 내 터만 inconsistent 나가겠다 건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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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탈 건네네 아니 우리 그냥 먹었어 내가 늘려 도깠어 무서워가지고 내가 일부만 일부만 안 그게 안 근데 환불 돈이나 줘야지 이거 응 하나님 잘못됐던 거야 어이! 어이! 안돼! 뭐야 나 사실 한국 사람인데 이리 와봐요. 아니! 와봐요. 뭐? 보자 보자 하니까 이리 와보라고요. 야... 어이! 지금... 지금... 재서에요. 지금 니나 앞에서 지금... 아 참아 참아. 아 있어 있어. 아니! 어 이리 와보라고. 재서에요. 이리 와봐. 아니! 니나 참아. 아 있어 있어. 아니야! 지금 니나 당황한 거 안 보여. 너나 지금... 아 됐어요. 내가 일본 친구 있어가지고 받았더니 막 와서 승질내고 왜? 아니... 아니에요. 싸움 잘해요? 우리가... 싸움? 잠깐만. 싸움 잘하냐고. 아 리나야 다... 너 좀 친해? 일단 꺼. 어? 나 좀 친하고. 내가 일본 친구 있어가지고 차고 났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 딴 거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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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죄송해요. 있어 있어 있어. 여기 딸나 나와. 아 진짜 우리가 잘못 딴다고. 여기서 떠. 여기서 떠. 아 죄송해요 진짜로. 야! 우리가 잘못이에요. 앉아있어 앉아있어. 야! 앉아있어. 우리가 잘못이야. 네? 야! 덤벼. 덤벼. 아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아야 빨리 해. ㅋㅋ 민아 안줘마. 아니... 아니야... ㅋㅋ 아, 미안했다. 민아, 다시 와. 너무 닿지? 응. 친구야고? 응. 은бу고... 저쪽에 보면은... 이거 찍고... 저게서 이제... 도끼리! 응.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본 친구라고? 응. 이건? 이건 다 짠거야! 제주도 과자 아니야? 제주도 과자인데 이거 찍는 척 하면서 저기 몰래카메라에 찍었다고 먹어도 되었어? 먹어도 됐지 저기서 찍었다니까 너를 진짜? 그럼 얼때부터 알고 있을까요? 짠거야 너 속이려고 하루 전부터 진짜 하루 전부터? 착하다 한국말에 못하는 척한거야 일부 너랑 얘기하라고